탄약을 장전하고 직접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박재진 교육생, 탄약 분리하겠습니다. 박재진 교육생은 교육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혼자 세 발을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공입니다. 박수 한 번 쳐야죠, 그러면. 박수! 우리 박재진 교육생! 목소리는 크고 수업은 잘 들은 것 같은데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억났습니다. 이미 반나절 지났습니다. 들렸어, 들려! 일어서, 앉아, 일어서! 똑바로 얘기해! 어리, 그렇죠? 네. 탄약 밀면 내죠, 그냥. 네, 네. 탄약 밀면 내죠, 그냥. 네, 네. 우리 교육생은 안 되는데 교관은 왜 잘 될까? 내공이 있기 때문에. 네, 맞습니다. 내공이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. 알겠죠? 네. 두 분의 코드가 너무 잘 맞습니다. 박재정 하사 계속 내공 내공을 얘기하니까 본인의 내공을 계속 자랑하시면서 그분은 약간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.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. 케미가 잘 맞습니다. 실제는 나중에 뵙고 싶습니다. 네,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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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재정 하사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. 둘이 너무 잘 맞아서. 그래서 저 교관님 사랑합니다. 그래서 저 교관님 사랑합니다. 그래서 저 교관님 사랑합니다. 그동안 쳐다보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에 가 봅니다. 그분은 제 인종신 선생님입니다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.